자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땀을 흘리는 여름이 다가왔는데 여름이 좋습니까 좀 싫습니까 싫어요? 좋아요? 싫어해도 여름은 오고 좋아해도 여름은 옵니다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생체 리듬과 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엇박자 리듬을 경험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의 비결 행복의 비결은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리듬을 올라타서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면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기쁨 누리고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리듬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한평생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지면서 땀을 흘리도록 우리 생체 리듬들이 흘러갑니다 근데 여름에는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으로 땀 안 나오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름에는 땀을 흘려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절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에 건강할 거예요 여름에 왜 이 우주가 이렇게 덥게 하면서 땀까지 흘러나오게 할까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땀이라고 하는 걸 왜 흘리게 했을까 땀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냥 더우면 나오는 게 땀인가 땀이 조금만 나오려고 하면 그냥 낌새만 보여도 에어컨 이제 키면서 땀을 거의 한 번도 안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땀도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는 흘러들어왔으면 흘러나가야 정체되지 않고 또 썩지 않고 언제나 신선한 에너지가 흐르면서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를 쓰면 그 에너지가 사용되면서 찌꺼기도 나오겠죠 그 찌꺼기를 또 잘 버려줘야만 건강한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찌꺼기와 독소를 땀으로 버려줄 때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땀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다 틀림없이 어딘가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독소 때문이라고 하면 이 독소를 버려줄 때 건강할 수 있는데 내 몸 어디인가 달라붙어 있는 그 독소를 녹여내고 뜯어내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것을 간해독 1단계 1단계 해독이라 얘기하고 그 분리된 독소를 몸속으로 버리기 위해서는 독소가 스스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독소를 포승줄로 꾹꾹 묶어주는 것 바로 포합시키는 것을 우리는 2단계 해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승줄로 묶은 독소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 이게 바로 3단계 이 독소의 배출 단계인데 이 중에 어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독소는 나가지 않고 정체되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혈액순환이 안 될 때에 그 조직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될 텐데 혈액순환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은 혈관의 끝부분입니다 모세혈관 쪽에서 대부분 막혀가고 거기에서부터 늙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세혈관 쪽에서 뜯어져 나온 이 독소를 잘 버려주는 사람은 60인데도 여전히 30대 피부처럼 보일 수도 있고 거기에 축적된 독소를 버려주지 못하면 30인데도 60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혈관 끝부분에서 1단계 2단계 해독을 통해서 처리된 독소를 잘 버려줘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독소를 버려주는 것이 바로 땀구멍을 통해서 땀과 함께 노폐물을 버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100점짜리 건강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모세혈관 끝부분에 축적된 독소를 땀으로 버려주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그 독소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장도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감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소변으로도 안 돼요 대변으로도 안 됩니다 다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을 이제 아이고 더워 그러지 말고 이야 1년 12달 다는 아니어도 이 여름에라도 막힌 땀구멍 좀 뚫어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무더워질수록 더움을 좀 즐기면서 땀을 한번 흘리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는 아무리 운동해도 땀이 좀 잘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그냥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니 얼마나 좋아요 이 시스템이 분명히 가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땀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분비되는가 뭐 그까지 땀방울 얼마나 나간다고 거기서 독소가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땀이 500 내지 700ml씩 분비가 됩니다 여름에 땀이 좀 무더울 때 나면 런닝셔스가 다 젖죠 다 젖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왔으니까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상당량의 땀이 나옵니다 500ml 병 하나에다가 조금 더 한 700ml짜리까지 땀이 나오고 또 이만큼 나와줘야 여기에 축적된 독소가 청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구멍을 막아버리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피부로 호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코로 숨쉬는 호흡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게 피부로 땀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숲속에 가서 그냥 심호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피부를 다 노출하고 피부로 호흡을 하는 풍욕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땀구멍이 지금 현대인들은 막힌 사람들이 많고 땀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으니 이 독소들이 여기 딱 정체돼서 온몸이 그냥 묵적지근하고 무겁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자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 땀은 체온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사람은 항온 동물이죠 춥든지 덥든지 체온은 언제나 36도 5부로 조절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언제나 36도 5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땀입니다 거기서 한 1도시만 내려가도 1도시만 올라가도 난리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정하게 체온을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땀인데 어떻게 땀이 체온을 조절해줄 수 있을까 여기 피부를 자세히 보면 땀구멍이 있죠 땀구멍을 쭉 타고 들어가면 그 구멍 속에 땀샘이 있습니다 땀을 만들어내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36도 5부여야 되는데 37도가 됐다 1도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0.5도시만 올라가도 체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혈액이 좀 열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모세혈관에 흐르는 뜨거운 피가 이 온도가 올라간 피가 이 땀샘 부근에 실핏줄로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뜻한 열이 땀샘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열을 포옹하고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방울이 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 있는 뜨거운 열을 딱 전도받아서 땀구멍 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난다는 얘기는 그냥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몸속에 있는 열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증발되면서 열을 같이 가지고 가는 기화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 체온을 낮춰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더워져도 덥지 않도록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땀이다 그런데 그 땀구멍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우리 몸 전신의 피부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없어 그래서 혓바닥으로 이걸 증발시키느라고 헐떡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이 피부에 땀구멍이 없으면 우리도 강아지처럼 맨날 혓바닥 여름에는 흔들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체온을 조절해 주도록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고 두 번째는 노폐물을 또 배설을 해 줘요 열만 조절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 참 한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모세혈관이 그 근처 세포에게 포도당을 넣어 주었고 그리고 또 적혈과 산소를 넣어 주었더니 그 포도당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로 가지고 가서 산소의 도움으로 막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일을 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 때는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굴뚝 없는 이 보일러실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동한 것만큼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찌꺼기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구멍 땀구멍에 이 모세혈관이 딱 갖다 내주면 땀방울과 함께 이 노폐물이 쫙 땀구멍 밖으로 버려주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한 번 쫙 흘리고 나면 몸이 가볍죠 독소가 나갔고 찌꺼기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땀을 한 방울 딱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뭐가 나갔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닌 것입니다 땀은 99%는 이 독소들을 운반해 주는 물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중에 0.1% 정도는 요소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쓰고 남았을 때의 그 단백질을 분해한 찌꺼기 바로 요소가 신장으로 오줌으로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땀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요즘 나쁜 사람들 참 많죠 아무리 별의별 것 다 해도 이게 다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피부를 활용을 해야 돼요 신장으로 오줌을 만들어서 잘 못 버려주는 신부전증 환자가 됐다 이젠 막 투석도 해야 될 지경이 됐다 그러면 신장만 보지 말고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오줌으로 버려주는 기능이 떨어졌다 그럼 어디를 넣었으면 되겠어요? 땀구멍을 땀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러시암욕을 하든지 족욕을 하든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원적유선 찜질을 하든지 그래서 땀을 피부로 쫙 빼주면 500ml 내지 700ml면 오줌 한두 번 싸는 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장을 치료하는데 이 땀을 잘 흘려주는 것은 아주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또 0.8% 정도는 염분이 들어 있어요 짜죠? 염분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끝부분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 이 포도당이 태워지다만 불연소가 된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젖산입니다 이 젖산이 근육의 찌꺼기로 계속 남아있으면 그 다음 얘들이 활동하는데 찌뿌둥하고 힘들어요 이게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땀을 쫙 빼주면 기분이 상쾌해지죠 젖산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땀을 아주 폭풋처럼 쏟아지도록 하늘에서 은혜를 주신 여름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땀만 날려면 에어컨을 틀어 그래서 냉방병에다 수많은 병이 지금 예전에 없던 병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적극적으로 이 여름에는 흘리면서 즐기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소들이 배출되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비소라고 하는 독극물도 땀으로 배설이 되고 또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 납, 수은 또 잘 연소가 되지 않는 분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도 땀으로 배설이 되고 비스페놀 A 유방암이나 여러 가지 심각한 암을 일으키는 환경홀몬의 물질들도 땀으로 배설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나가는데 이 비스페놀 A는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생수 물병에도 많이 있고 가장 심각하게 많이 있는 것이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까지 짚어가면서 얼마 얼마 더 빼갔나 안 빼갔나 아주 그냥 자세히도 보죠 그리고 딱 접어가지고 또 주머니 다 넣고 다녀요 아니면 지갑에다 넣고 다니고 그 영수증은 비스페놀 A로 코팅이 되어 있는 용지입니다 그리고 글씨는 검정색이나 파란색으로 써 있죠 이 비스페놀 A로 다 코팅이 되어 있고 열을 찌찌찌찌찌하고 뿌려주면 그 자리만 새카만색으로 변하도록 만들어진 간이 영수증이에요 프린트를 하려면 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드는데 찍하면 그냥 글씨가 찍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붙어 있는 쪽은 이 비스페놀 A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것을 만지면 비스페놀 A를 입으로 먹은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빨아먹은 것보다 손으로 만진 게 더 해로워요 왜? 빨아먹으면 얘가 그냥 물에 좀 녹아가지고 쭉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부로 만지면 이 비스페놀 A가 기름층 속에 녹아 들어가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피해가 만질 때 심각하다 그래서 영수증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갑을 키고 좋아해요 글씨가 있는 곳을 안쪽으로 가게 접어야 돼요 그러면 글씨가 있는 반대편은 코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받으려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지 그냥 덥석 잡으면 손으로 흡수가 많이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 더 많이 흡수될까요? 여자들이 더 많이 흡수될까요? 얘들이 남녀 차별을 합니다 여자들이 더 많이 흡수가 돼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막 뚝살이 베겨가지고 잘 흡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손이 피부가 부들부들해서 훨씬 싫어해 보니까 흡수율이 높아요 여자는 여자는 여잔데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여자하고 그날 움직일 때마다 여기다 바르는 건 뭐예요? 핸드 크림도 바르고 너무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하는 예쁜 여자가 더 많이 흡수될까요?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더 흡수가 많이 될까요? 신경 안 쓰면 얘가 한번 봐줘요 예쁜 여자를 더 얘는 더 사랑합니다 더 많이 들어가요 왜? 핸드 크림을 바르면 이게 기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비스페놀 A가 더 그 기름층 속으로 잘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들어가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암들을 일으키는 심각한 발암물질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가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지갑 한가운데에다 넣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어디 박스 하나 넣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양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땀으로 배설이 되더라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또 땀은 피부의 습도를 유지해 줍니다 이 땀이 이제 적당하게 나가고 또 때로는 안 나가주고 그러면서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습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건성 피부가 되죠 그리고 각질 세포가 자꾸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습기가 잘 유지되도록 이 땀샘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땀은 얘도 우리 몸 다 거쳐서 나온 애죠 그래서 내 몸 속에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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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